저 오늘 생각난 건데 제가 아는 형님 나갔을 때 얼굴 그림 그려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 이렇게 잘 그린다고 해? 사진 아니고? 강호동이랑. 우와! 진짜? 상민이 형 진짜 멋있게 그렸다. 이거 진짜 장점이다, 이거. 고맙다, 진짜로. 박수 한 번.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가 MC들 얼굴 한 번 그려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스케치?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지금 웃음하고 똑같아, 아까. 강호동, 김영진. 진짜 느낌이 살아 있다. 이수근 선배님. 아니, 못하는 게 없어. 민경은. 어머, 어머, 너무 잘 그려. 너무 잘 그리고. 못하는 게 없네. 일단 볼게요. 아직 눈치 못 채셨나? 이게 까만 책상이라 잘 안 보이나 보다. 뭐죠? 까만 책, 까만 책. 아, 이건가요? 이건가요? 태블릿? 진짜? 태블릿 PC. 아, 대박. 대박이다. 미개봉품이야, 미개봉품. 대박. 실까지 뜯지 않았습니다. 최연,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팔린다. 내가 이래서 버틸려고 그랬는데. 대박. 그런데 이거 언제 나온 거야? 이거 팔린다, 진짜. 17년. 물론 얼마입니까, 가격? 작년에 미개봉 세상품 기준이고 33만 원, 35만 원, 40만 원 다 팔렸어요. 와우. 집도 그렇게 팔리네. 미개봉 세상품 최저가 33만 원. 현모 씨, 어느 정도 가격? 30만 원? 30? 네. 오, 되겠다, 이거는. 그래요? 30만 원. 오늘 우세운 웃음이다. 오늘 지금 반드다. 들에게 reservations. abandon 지금부터 옆집을 치고, 가장 나오는 웃음은 verse기로 삼아 민고uma 옥수수수수수수 trifoldVPN 대표 perfectly. 감사합니다.